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찝쏘겠지만 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밝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가 진하게 좋습니다. 주풍영 우축풍영 우축풍영 휴게소에 있는 진영탑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지 않으면 저는 방관 휴게소를 심해가게 할 것입니다. 한 1킬로 정도 남은 것입니다. 목청은 휴게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력질주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청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양본호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양본호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략터널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략터널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략터널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략터널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젤이 End 이제 곧 주광 휴게소를 지나가겠습니다. 길을 가게 되겠습니다. 주가 보이면서 충보선과 경보선이 나뉘는 공기쯤이 되겠습니다. 호주에서 여기 지금 날씨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요청 날씨에 오길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청주 진입로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청주 진입로가 깔끔하게 정리정려 등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진입로에 나무들이 물청한 수림이 한여름에는 아주 여러분들을 감기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